시험이 끝난 시험이 끝나면 우리 반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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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한번 가라 모일까요? 싱자 납랄 도의 장납랄 한 번 모일까요? 좋은 삼각이에요. 그럼 너 아짜메는 좋은 삼각이에요 모두 모여서 모두 모두 아는 모여 소자 수입이로 아론 수입이로 재밌게 놀고 바삽이로 맛있는 아야가씨데 음식 아삭아삭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친구들한테 시간을 물어볼게요. 네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식당을 예약할게요. 나중에 제가 식당을 예약할게요. 나중에 나와봐요. 제가 친구들한테 식당 사다 살거나 사다 살고 예약할게요. 사다 살고 보기에는 식당을 예약할게요. 그러면 3월 후에 시험이 끝나다. 시험이 끝나다. 그러면 저희가 시험이 끝납니다. 그것이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제가 미지나이면서 시간을 물어볼게요. 시간을 물어볼게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파단하자면 복귀는가이면서 얘기할게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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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성보다 비신대요. 모임준비. 모임준비. 모임준비의 바이러스로 모임을 준비하다. 두성보다 비신대요. 모임을 준비하다. 장소로 예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대단하자 dicen. 대단하다, 이런 작업을 받는다. 우리는 직접 생강을 받게 되는다. 이 상황은 완벽하게 나아야야야. 이 상황은 완벽하게 나아야야. 이 상황은 완벽하게 나아야. 우리에게는 잠시의 시간을 만내서.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게 뭐지? 여기다 보이시고 있어요. 여기다 보이시죠? 여기다 보이시죠? 여기다 보이시죠. 여기다 보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